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의 마지막은 사운드 군영전 7편 연희모드랑 함께 하도록 하죠 그 전에 제가 내일 알람 좀 맞춰놓고 내일은 또 미팅이 아침 일찍 있으니까 일찍 일어놔야 되겠죠 미팅 좀 그만하지 하루종일 미팅은 아주 수렴 힘들어 죽겠지 도움도 안되는 진짜 일하는데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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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걸 훌륭하구나. 파일로케이션 안 보내셨는데 왜... 왜... 벌충표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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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러가야... 왜... 왜... 그럼 이건 흘러갑니다 여기로 갔다 나가자 요양 정신 이런식으로 여기 발표 여기 갔어야되는데 아 요렇게 할 필요없다 아니요 혼자 갈아 그러고 요렇게 둘은 요렇게 아 좋으니 체력이 없을수 있구나 체력이나 기력이 이렇게 당장을 못하네 어쩔수같아 영황? 뭐가 더 좋지 비슷한가? 어? 오케이. 라인업 어? 안녕? 못 잡았나요? 아직? 아직 못 잡았나 봐요.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흠... 죄송합니다. 아니요 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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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가 좀 걸리네요. 이거 쓰면 안 됐었나? 땅 없었어야 됐나? 땅 없었어야 됐나? 땅 없었어야 됐나? 너무 아깝다. 그래도 조금 벌었으니까. 아이고. 너네가 가고. 너네 다음엔. 옮겼네가 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뭉치면 있을 수 있지. 이 정도면 되잖아. 이게 최강 기관차라고 해도 뭐 오래 못 버틸 수도 있죠. 신수들도 뭐 오래 못 버티는데. 기린들고 나와서 그냥 바이바이 되는 세상인데 지금. 기술을 써줘야 돼. 나오자마자. 노란한 기술들을 써주지 않는 이상. 기술을 써주지 않는다. 그래서 뭐하니. 이걸 클릭이 안 될 것 같은데. 클릭을 물론 했는데. 열어봐. 클릭이 안 되네요. 얘 보내주고. 태산병은 저거 잖아요. 얘 여기 있지않고. 태산병보다 지금 결국 얘네가 가야되나. 태산병은 아직 안찼죠. 얘도 그거 있을거 같은데 없네요. 이거 있는거라도 다행이에요. 그러면 병력 일단 좀 소화해줄 그거라도 있는거니까. 우위편 뭔가 더 해줄게 있으면 좋은데. 이것도 뭐 어쩔수 없지. 보완하는걸 가진해드렸네. 우리편 병력 보충하는게 있어야 되는데. 꼭. 아이고. 아이고. 들어온다고 했구요. 한번 해가지고. 한번 다시 빼주고. 황룡. 이름이 황룡. 봉선찬 좋은. 좋은. 더 내려갔네. 왜 내려갔지. 어쨌든. 나머취정. 나눠주죠 원채도 이건 이메일 온건 보지 말자 낮시간에 일을 안하고 일하는 척을 하는 짓 낮시간에 일을 했으면 지금 뭘 보낼 리가 없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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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거나 이런거는 몇포가 있어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이걸로 봐 아이고 뭔가 삭제된거 아이고 와우 상류 잠배 없네요 이미 여기 거기가 다 털어서 없지 모르니까 창이 이럴수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얘가 있었어요? 이거야 좋죠. 일단 이거 먼저 가고 이게 옛날 걔네들보다는 살짝 아쉬워요. 병력이 많이 주는데 보내고 위에다 쏘죠? 안 쏘고 나머지 어떻게는 봤어? 오 한번 해볼까? 애들 애들 그쵸 네임드 애들 아니면 확실히 뭐 큰 그건 없더라구요. 물론 레벨 높고 막 좋은 무기 끼고 있으면 그게 있는데 웬만하면 뭐가 없더라구요. 이걸로 가볼까?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얘가 여기 있으면 안되는구나 아 포지션은 여기 있어야 되는 포지션 인데 여기 있어도 되니까 위아래 있는게 제일 베스트는 하니까 방금은 가운데가 제일 베스트였다 이 정도는 어차피 터질거니까 자세히 오케이 이렇게 망치는데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레벨이 아니야. 레벨이 좀 빠르게 올라줘야 그게 되는데. 레벨이 잘 안오르다. 이러니까 아마. 초반에는 네임드 애들을 얻는 게 안 좋은 것 같아. 애들이 40레벨 좀 넘기고 받아야 그래야 좋은 것 같아. 초반에는 진짜 초반에 쓸 애들 정도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진짜 좋은 애들이랑 레벨 40쯤 넘겼을 때 만나면 딱 베스트인 것 같긴. 걔네를 쓰면 되니까. 아 어디죠? 강요 저번에 봤을 때 없었죠. 여기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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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무세요. 네, 주무세요. 그대로 데리고 가서 여기로 가죠. 여기다 엔드 러 놓고. 여기다 엔드 러 놓고. 여기다 엔드 러 놓고. 여기다 엔드 러 놓고. 이게 마지막인가 보네.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보승 공용 죽고. 이럴땐 이거 먼저 쓰죠. 다른 거는 쓰기 살짝 그러니깐. 지금은 써도 돼. 뭐죠? 왜? 내가 다. 그거 대충. 어. 큰일났다. 분명 없다. 저거. 너무 빨리 왔나봐. 너무 피해가 심각한데요? 그래도 뭐. 일단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너무 피해가 심각한데요? 너무 피해가 심각한데요? 이렇게 피해 앞서. 다시 왔더라고요. 그냥 쇼핑할거 같다. 덮어줄기. 애기, 각각을 쓰기. 하나? 딱 봐도 바로 우리 쳐들어 올.... 아 여기 일로갔구나 우리는 아닐 수도 있겠지 어 지나간다 하이튼 쳐야 돼요 무조건 쳐야 되는거구나 네 주무세요 3살 3살 밖에 없겠네 3살 메모리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지만 여기를 칠까요? 여기는 뭐 몇 명 있는지도 모르니까 내가 병력이 좀 있으면 있겠죠 여기를 치죠 보장을 하고 그리고 어디 어디 보인 열리나요? 지금 클릭한 것 같아요. 와우 허저겠죠? 허저였어요. 네임드 장식으로 하더니 네임드인 이유가 있어요. 뭘 해요? 뭔가 기술을 써요. 기술을 나 네임드야 이러고 가요 네임드 그런데데덱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자 활짝.. 활짝 안 잃네.. 어? 나쁘지 않았다 할까? 아.. 류? 류? 여기로 갔을려나? 아.. 아닌데.. 어딜 간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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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오네요 안 오네요 그냥 추상되는데 아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한 부대로 움직이는데 컴퓨터들은 진짜 저렇게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이러니까 지는 거죠. 저도 바꿔야 돼요. 저도 이렇게 허저들어. 저도 뭐 이럴 때가 아니에요. 한두부대를 보낼 거면 빨리빨리. 잠깐만. 로인도 들어왔고. 그냥 할라 그랬는데. 다시 하죠. 새로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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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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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만나요 앞에서 만나요 원은 또 뭐야 원소인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원소 눈에 약해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눈에 약속이 눈에 약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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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만들어야 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 아멘 다음은 וה apologise 응 공수별 체력 공수별 체력 공수별 체력 얘가 난 것 같지 공수별 체력 공수별 체력 공수별 체력 공수별 체력 공수별 체력 어.. 미안하다 어? 어.. 여기 앤데? 여기.. 여기 애를 좀.. 여기 앤데? 아니.. 심기구나.. 아.. 그러면.. 어구.. 어구.. 오진 오진을 데리고 갈까요? 강요를 데리고 갈까요? 당연히 병력은 제가 훨씬 많은데.. 이렇게 가죠? 강요가 뭐가 있겠죠? 하.. 있지 않을까.. 굿.. 오.. 굿.. 아멘 자고 영역을 조금 두대를 벌써 내 부대로 늘려서 들고 다니긴 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없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병력 손해가 심각한... 하지만 마등을 잡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꽃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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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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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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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만큼 해줬고 갖다 한 번 더 나와보고요. 나와보고요 기본환계 어 있네요 어...잠깐만... 이거? 라인업이 저번보다 좋은데요 저번! 저번 세계보다 좋은데요 라인업만 따죠 11월달에 뭐 없었죠 5월달이죠 5월달에 봉투 5월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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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뭐가 뭐가 써졌는데 뭐가 상성 관계가 너무 정확해서 제대로 확인해야 돼 그냥 하면 안 되긴 해 파우더 아 이렇게 ن 패 아 아 이거 위아래로 나눠줘야 되는데 가보죠 코인도 있으니까 기린 없이 나오는건 요거구나 그냥 기력이 너무 없는데 그냥 한방 한번 쓰고 도인이 더 좋구나 그런식으로 까지만 도인을 쓰겠네 끝 거인은 많이 찍고 가시죠 강요정도면 봉사 불러오는거 있을 법도 한데 죽을뻔는데 우리 편 전멸했거든요 봉사들 봉사들 그냥 알라가스 우수수수수수 4분원차, 초사분원차 뭐 이런거 없죠? 앗! 통탈! 진짜 별로 안다는구나. 뱅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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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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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해볼만 했는데 하필 치유력 못돼가지고 말이 되냐고 쟤 내가 어떻게 나중에 잡지 병력으로 무장기랑 병력으로 하는 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아멘 50 50 40 40 50 40 50 По 5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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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서 심지어... 이번엔 못했어. 아무튼 또 기다려야 돼. 운이 아마 모자라죠.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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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판파에 지원 좀 들어갈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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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뭔지 모른단 말이예요 공병 둘을 넣자 공병은 아닐테니까 당연히 공병일수도 있군요 혹시 모르니까 공병일수도 있군요 공병일수도 있군요 공병일수도 있군요 공병일수도 있군요 동생이 너무 좋죠? 얘랑 얘네. 제가 기력 좀 높내도 놓고 싶거든요. 봉순이랑. 아버지는 알아서. 2개의 마라에서. 3개의 마라. 마지막으로. 화면 신고기. 또 화면 신고기. 진근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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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된 것 같죠? 영역도 보내야 되겠구나 그러면 다섯 보대 있는거죠 우리 허니 까지 너무 자죠 일단 무장수 200 나쁘지 않아요 사진 320 더 빨리 따라잡아야죠 사진이랑 계속 싸우면서 무장들로 요것 좀 늘려가면서 해야죠 아직 건물수 너무 적어요 건물수 최선 30개는 돼야 되거든요 요즘 돈이 최고다 안 모이는게 다섯 명 아닌 애들이 너무 많아요 건물에 건물에 그거 잘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명 안 들어서 안전한 성은 다섯 명씩만 들어가 있어도 딱 한 무대만 들어가 있어도 나쁘지 않죠 원래는 일단 금수가 좀 있어야 되긴 해요 그럼 모두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해온 가득한 사랑스러운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도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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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